안녕하세요 엑스웍티비입니다. 20호 태풍 짬이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1300파스칼의 저기압이 출현했습니다. 불안한 점은 그 방향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기압이 서쪽으로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오늘은 괌 대대도 바로 인근 지역에 발생한 저기압으로 한국과 중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추위를 지켜보겠습니다. 하루 뒤인 10월 19일 오후 2시 저기압은 서쪽으로 더욱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괌 대대도를 지나 서쪽으로 향하며 한국과 중국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어제는 일본 도쿄를 향해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길한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10월 20일 일요일 저녁 11시경 저기압은 20호 태풍 짜미로 발달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이 993헥토파스칼로 낮아지면서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여전히 한국과 중국입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 20호 태풍 짜미의 모습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4일 경부터 북서태평양 마셜제도 근방에서 비구름대가 한국 방향으로 계속 북상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구름대는 괌 대대로를 거쳐서 한국과 중국만 바라보면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한 방향만 바라보면서 계속 달리는 모습입니다. 10월 14일부터 마셜제도부터 비구름대로 시작해서 괌 대대도 인근 내상에서는 저기압으로 발달을 했고 이후 20호 태풍 짜미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한국으로 북상하는 물론 한국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일본 규수로 다시 턴에서 규수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으로 갈 수 있겠죠. 상하이라든지 산둥반도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어쨌든 한국에는 좀 불안한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는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이 불안한 것은 이 전 태풍인 19호 태풍 마리자트 역시 계속해서 처음부터 태평양 먼 바다를 향해서 오가사와라를 지나서 도쿄 먼해상 도호구 지역, 동북 지역 샌다이 먼해상을 지나서 지금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면서 소멸하는 시추에이션인데요. 지금 이 20호 태풍 짬이 역시 한 곳만 바라보면서 계속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